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과목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과목 소개도 하고 강의를 하는 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차로 이루어지는가면요. 시험과목 소개와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강사, 저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이런 순서로 한번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과목은 산업안전은 안전관리론부터 해서 총 6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산업기사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전기화학이 한 과목으로 전기 및 과학 이렇게 해서 한 과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목 수가 5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공부하는 범위는 똑같습니다. 문항수가 기사는 20문제, 20문제 이렇게 나오겠지만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0문제, 10문제 이렇게 해서 한 과목으로 20문제가 출제가 되겠지요. 문항수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난이도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검증방법은 객관식 사기태기령이고 과목당 20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한 과목당 30분의 시간을 줍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전체를 한 번에 다 끝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전체 6개 과목 또는 5개 과목이 다 60점, 평균 60점이 넘어야 합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당 40점 이하가 나올 경우에는 과락이라고 해서 다른 과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탈락이 됩니다. 그럼 40점은 수 20문항 중에서 몇 개에 해당될 것인가? 8개에 해당됩니다. 최소한 전체 과목을 다 8개 이상 맞아야 됩니다. 물론 8개만 맞으면 안 되겠죠. 평균 60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절약이 필요한 겁니다. 참고로 산업안전에서 전공을 무시했을 경우 통상 과락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목은 전기와 화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도요. 전기와 화학은 많은 분량을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워도 점수를 맞추는 건 과락이라서 8개에서 10개 정도밖에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전략적인 겁니다. 평균 60에서 70점 정도에 합격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또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취득해야 하는가? 산업안전은요. 좋은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제가 잠시 가져왔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산업안전을 취득을 하게 되는지 이 시험을 보게 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 두 부분이 높지가 않고 취업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지금은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자기 개발은 직장인들이 하는 것이죠. 직장인들이 왜 하는가 봤더니 업무 전환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술이나 기능 직종에서 관리식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또 회사 차원에서는 어떤 목적을 하는가 하면 산업안전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니 현장에 가서 위험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와 재혈이 줄어드는 겁니다.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좋고 회사로 봐서는 사고율을 절갑,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서로가 다 좋은 그런 취지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같이 따두는 것이 좋겠고 처음 취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장에 가면 그분들이 현재 직장에서 이렇게 산업안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증을 갖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만큼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요. 앞으로 신입사원들은 산업안전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회사 안에 들어와서 다시 공부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산업안전은 전 산업 분야에 다 쓰이는 자격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전기화학건설 토모 그리고 과학과서 위험물 소방 어떤 분야에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안전 이런 또는 기계안전 화공안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산업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자격증을 가르치고 어느 직종을 가든 거기 가는 곳에는 산업안전이 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가 요즘 뭡니까?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산업안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면접을 볼 때 우리가 지금 기계 전기를 뽑지만 이분이 산업안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현장에 가서 안전한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시는 분이겠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소개. 저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1989년부터 산업안전을 강의해왔습니다. 올해가 참 3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03년부터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2014년부터는 오프라인 강의, 기업체 강의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할 기회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체 강의하는 모습들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2014년부터 삼성을 시작을 해서 처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업체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재해율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안전분야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 군데서 이런 강의를 개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렇게 강의를 시작을 했었고 2015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에는 굉장히 제가 좀 바빴습니다. 보시다시피 강의가 좀 많죠. 현대 중공업 쪽에서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했는 그런 강의도 있었습니다. 참 인상이 깊었고 감동이 많이 됐던 그러한 강의였습니다. 연세가 평균 50에서 60세 되시는 분들인데요. 강의 기간을 많이 잡아주셔서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 이론 강의를 하고 5일 정도는 다시 또 문제풀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80% 합격률을 낼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게 2017년에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2018년도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현재 2019년도는 1회 시험까지만 제가 일정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2019년은 1회 대비해서 이런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합격률입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실망하실까 싶어서 넣을까 말까 했는데 이 합격률을 보시면 평균 30에서 높으면 40, 낮으면 2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 30에서 35%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업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평균 합격률보다 최소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평균 합격률의 30% 내지 40%는 더 나와야 됩니다. 낮게는 60%, 최소한 70% 이상은 합격률이 나와줘야 됩니다. 매번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그런 합격률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로 6년째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에서 최소한 3회를 다 하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새롭게 선보이는 배우락, 산업안전기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2014년부터 쭉 해오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너무 두껍고 양이 많은 교제를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단기로 하는 게 5일을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요. 그러면 40시간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시험 바로 전주에 합니다. 금요일 강의를 마치면 토요일 쉬고 바로 시험장 갑니다. 지금 2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강의를 마치면 토요일 바로 시험장 갑니다. 암기에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합격률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거기 또 전략이 잘 맞아서 떨어진다는 거죠. 단기 완성으로 합격이 되는 집약된 교제 완성이라는 거는 배우락을 하면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단기 특강을 하면서 했는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하나 새로 쓰게 됐습니다. 그런 교제가 이번에 하나 완성이 된 거죠. 그 교제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암기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암기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암기라는 거는 5일 동안 암기해서 그 다음날 바로 시험장 가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야말로 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필수 암기사항은 해야 됩니다. 제 암기법을 만들어 드리니까 거기 따라오시면 되고 가급적 전체를 암기법이 있는 것도 이해하고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과 이해 없이는 합격할 수가 없다고 저는 정말 장담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SF암기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문장형이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제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 암기법을 만들면서 우선은 제가 알아야 되고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실기까지 이 암기법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필기에 사지 쓴다면 통과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SF암기법을 제가 만들게 된 겁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자음안기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자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한글에서. 숫자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수치에 나와 있는 것을 기역부터 치역까지 써놓고 밑에서 1, 2, 3, 4, 5, 6, 7 이러면 0까지 써집니다. 그래서 암호화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8은요. 2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음자라고. 음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한글을 또 만들면 되겠죠. 5는 마. 마나, 맘이나, 무나, 문이나 다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엄마, 권총찬 강도면, 나총차, 다총차라 물총하면 이 수치가 다 외워지는 겁니다. 이 내용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기 안전에서 방폭구조에 나오는 최고 표면 온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와이어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용 금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이 음메하는 소가 열받으면 지가 먼저 공치자고 열나게 꼬심 이렇게 외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외워서 일단 필기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FTA가 나옵니다. 엔더게이트와 오아게이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왜 교통사고가 발생할까? 소주 열병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몰고 나간다. 이랬을 경우 여기에 오아게이트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엔더게이트가 들어갈 것이냐? 자, 오아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소주 열병만 마셔도 브레이크 고장 안 나서 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주 열병 안 마셔도 브레이크 고장난 차 몰고 나가면 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아게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소주 열병 마시고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몰고 가면 둘 다 되면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더 잘 발생합니다. 그러면 엔더게이트도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오아와 엔더게이트를 반드시 구분해놔야 되느냐? 명확하게 구분해놓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강의 시간에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자, 묶어야 삽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전관리론을 공부하면서 건설이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한테 묶어야 됩니다. 건설을 공부하면서 안전관리론이 있는 내용 가져가서 묶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폴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정리가 됩니다.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이 나옵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그러면 새 덩어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해비용 방지 계획서 새 덩어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해 새 덩어리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하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전보건 개선계획 같으면 포함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상 사업장 반드시 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될 대상 사업장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냥 외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안전보건 개선계획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뜻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 명확하게 깔끔하게 뜻을 알고 들어가시라 그래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봤더니 어느 지역에 있는 사업장은요. 안전과 보건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세워서 나한테 보고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안전보건 개선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자, 유회비용 방지 계획서는 그럼 또 어떤 얘기냐? 여기에 사업장이 나옵니다. 13가지 사업장인데 이건 시험에서는 아직은 크게 비중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계, 기구, 설비들이 나옵니다. 기계, 기구, 설비들. 건설공사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기계를 사용할 때 이런 건설공사를 할 때 여기 대상들이 다 나오겠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니까요. 이런 사업이나 기계나 건설공사는 시작했다 그러면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못하게 하는 거죠. 유해하고 위험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세워서 보고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입니다. 이 뜻을 알고 들어가면 훨씬 뒤에 사업장이나 기계, 기구, 설비나 건설공사의 종류들 외우기가 좋은 거죠. 여기 안에 들어가면요. 건설공사 지상에서 3일 운동하니 교량으로 오십시오. 연 5천은 냉랭하지만 다발용땜이 있어 천만다행이니 터널에 굴이 열립니다. 이런 안기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방지 계획서를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묶어야 됩니다. 앞에 가게 되면요. 공정 안전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의 안전 때문에 공정이 안전하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공정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고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세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면요. 안전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완전 의식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관련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묶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수치들을 다 모아서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수치들은요. 그리고 안전율 우리 산업안전에서 배우는 거 표로 된 것 두 가지 그리고 표로 안 된 것 세 가지 나옵니다. 한꺼번에 묶으셔야 됩니다. 풍속에 관련되는 거 묶으셔야 됩니다. 수업시간에 이걸 다 해드립니다. 이 수업시간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5일 40시간 하고도 물론 이건 급합니다마는 특수한 경우지만 하고도 합격자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저와 함께하면 이런 식의 강의를 하게 된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강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요. 산업안전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입니다만 그리고 강의는 공감이고 감동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 즉 강의 잘못했습니다. 반성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본 강의에서 다시금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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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